3만원 4만원 4만원 이게 따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이따 들어가시라구요 아니 이게 따가고 절로 들어가야되니까 이게 좀 뒤 좀 이따 들어가시라고 예? 아니 네? 내 집도 안하고 있어요. 이 경우는 내 집도 안 들어가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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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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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멘 아멘